어? 여긴 왜? 가자 어딜 가? 1층도 아닌데 저기 거자니까? 이게 뭔 민폐냐 뭐야? 어? 야! 여기 파보라고 엘비 멈춘 거 같은데? 이제 좀 놓지 그러냐? 네가 먼저 놓으면 여긴 왜 왔냐? 쇼핑하러 네가? 쇼핑을? 난 쇼핑하러 오면 안 돼? 쇼핑하러 왔으면 쇼핑이나 할 것이지 얜 왜 붙들고 있냐? 예량할 거야 쇼핑 놔 놓으라고 그럼 왜 쇼핑 쇼핑! 왜 그래? 어디 아파? 야 혹시 무서워서 그래? 곧 열어주겠지 조금만 참아 아니 아니 겹참겠어 아휴 마려워서 못 참겠다고 아휴 야 그런데 컴퓨터에 큰 거 사줘가지고 너 아우 멀쩡한 애벨 못 놔두고 장난질하니까 고장난 거 아니야? 아휴 어떡해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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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열어줄 건데요 미쳤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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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괜찮으세요? 여기요 금방 열어줄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할머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